지금 하는 맹태균에 대해서 딱 한 번 정도 들어봤어요. 아, 들어보셨어요? 네, 모의원하고 밥을 먹는데 위원이 지나가란 말로 얘기를 하더라고 어느 대통령이든 대통령에게는 일정한 좋은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명태균은요. 그 수준도 아닙니다. 한참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몰입에 의한 국정농단도 아니고 국정협잡. 내가 보니 딱 협잡이에요. 그런데 이 자들이 하나같이 뭔가 하면 명태균은 우리 국정에 충분히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윤 대통령부터 명박사라고 왜 불렀겠어요. 적어도 내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봤고. 그리고 김근희 여사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기가 막혀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실이. 그럼 사기꾼에 반응하는 게 좀 너무 우습잖아요. 김대남 우리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해프닝과 비슷한 겁니다. 저도 그런 음해를 많이 당해봤는데 그거에 대응할 필요가 있나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대부분 알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분이 원래 그렇게 입이 가볍고 허풍이 많다는 얘기를 아는 그분 아는 분은 다 압니다. 한 번 말하면 그게 처음 말이 중요하지. 그게 오히려 허풍이란 말이 거짓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 관련해서 보면 누가 소개했니? 누가 가깝니? 이런 핑퐁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본질이 그렇습니다. 이게 여론조사 비용을 달라고 하니까 그 대신에 공천을 준 거. 이게 이런 현대판 매검 매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거잖아요. 이 본질이 이런 건데 이게 제대로 수사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 번은 만났는지 세 번은 만났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통해서든 그것이 공천 개입을 해서 이것이 헌법 위반의 어떤 행위를 했느냐. 그래서 국정농단이 일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천 개입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정당활동 자유의 위반. 그러니까 정당활동의 자유라는 것은 헌법 위반이고 이건 정당법 위반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것으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었었고 그것을 크게 처벌한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셔요. 제가 이겨진 국민의힘에는 그런 정치 부럽거나 협작을 하는 사람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을 겁니다. 저는 그게 구태정치의 총산이라고 생각하고요. 말 들어보면 최근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오세훈 시장부터 해서 원희룡 장관도 만났다. 나경원 의원도 만났다. 대통령이 수시로 만났다. 주고받는다. 내 말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런데 이런 말이 허풍인 것이 저는 분명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100% 허풍이 있을 수도 있다. 당에서 그런데 대응하기가 좀 그런 게 지금 이분이 한동훈 대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한동훈 대표하고는 대표님한테 직접 여쭤봤거든요. 대표님 명태균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니까 전혀 관계없다 하셨어요.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정치인 여러 명과 관계를 맺었으니 오며 가며 말 몇 마디 전하고 조언을 하고 했을 수는 있겠지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무슨 실세이고 흑막인 것처럼 과장되는 것에 저는 언론이 놀아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무슨 일을 했다. 누구를 만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불법을 했느냐. 이 사람이 불법을 자행한 것이 있다면 책임져야 되고 연루된 정치인이 있다면 같이 책임져야죠. 그런데 그게 없이 지금은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명태균이 이랬다 저랬다. 이 입에 너무 많은 언론과 여론이 부안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대통령실이 이 정도급의 이야기를 하면요. 대통령실이 저도 고발했었거든요. 명예훼손으로. 유일하게 고발 안 하신 분이 딱 두 분인 것 같아요. 누구죠? 천공과 명태균. 명태균 씨는 좀 심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천공은 그냥 자기가 격려한다 이 정도 하면 격려 받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명태균 씨는 이제 이게 이제 긍정적. 천공은 긍정적이었지만 명태균 씨는 내 말 한 몇 마디면 하야하고 탄핵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사실 그건 대통령실이 엄중하게 대응해야죠. 그런데 아무 대응 못하고 있잖아요. 그건 참 누가 봐도 빨리 하드디스크 열어봤으면 좋겠네요. 총인지 실성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잡아들여서 구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대통령이 무슨 정말 크게 약점이라도 잡힌 듯이 지금 행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대통령을 만나서 그 당시에 경선 후보일 당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했겠지만 또 막상 채택된 것도 별로 없는 허풍쟁이 수준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후보 내지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이 하루에 수백 명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두 마디 했다고 해서 자기가 입을 열면 나라가 시끌벅적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지금 실성한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미, 어미 다스려야 된다고 봅니다. 정답은 그리지만, 이거는 그 정도면 저에 대해 알아보자는 사람이 인정에 못했던 사람으로서 출처으로 인정한 내용을 보여주지 못한 사람이 없다는 사람이라서 사는 사람을 쉽고 얘기하도록 안 될 겁니다. 아버지에서 자기가 일어나고 있다면, 이 시각 세계가eki naz국에서 사는 시간을 알아보고 있죠. 그럼 이 시각 세계는 알 수 있을지 못하다면은 회사의 정책으로 인정하고 있 mask관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하면, 이 시각 세계가 내려곳에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네, 어떻게 더ikut일이 정책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